안녕하세요. 샤롯데인데요. 오늘 번개 라운딩 양평 티핏이 나왔어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착하자마자 바로 샷하게 생겼어요. 오늘 조금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지만 그래도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스, 굿샷! 어허, 굿샷! 나이스! 굿샷! 굿샷! 어허, 바람이 좋아! 어, 나이스! 굿샷! 굿샷! 나이 안 좋아! 이 펑콜 너무 피해간다, 우리가. 그럴게요. 무서운가 봐. 그냥 넘겨도... 넘겨서... 어머, 저기 왜 돌아! 어때? 레이아웃! 일본홀 파포의 홀이고요.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하고... 아, 오른쪽에 벙커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. 제가 아직 벙커에 하날뜬 사람이에요. 이거 제거 맞나요? 이거 맞아요? 아니요? 이거? 어? 아! 아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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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또 서로 시간을 내야 맞출 수가 있죠? 아따 오자마자 바로 그냥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 본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같은데 아니라니까 나이가 안 좋은데 저거 내 거 아니라고 우길 수가 있어 이제? 해요? 네 하자 어때? 네 괜찮아요 레이아웃 나이스 오 나이스 오케이 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짧은걸요? 감사합니다 어린덕이 오늘 팝5이고요 오른쪽으로 휜 팝5라서 꽤 멀 느낌이에요 나이스 어허우 굿샷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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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샷 잘 보냈습니다 오 나이스 아이고 굿샷 나이스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에 앞바니 너무 살살해야 되 섹현 손님 떨어져 뭐 더 못하는 거 아니야? 도시아 오 요 climat 어유 방안 좋아 fore 으웡 며칠 전 펑커샷 이후로 진짜 끔찍한데 드디어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펑커의 저주는 구슬에도 안났을까나 어쩔까나 사이좋게 지금 어프로치하고 계십니다 나이스 오 나이스 이 아핀이라서 짧지 않게 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결국에 저는 또 펑커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높기도 해라 최대한 연구 서 보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아, 기촌 했어야 되는데 프로도 아닌데, 처음부터 맨날 힘 조절한다고 살살 쳐가지고 입골을 당합니까? 결국에 5원 했네, 너야 복입니다 3번 홀 해저드를 건너는 130m의 파3고요 무난해 보이지만 은근 까다로우니 잘 보내야 돼요 못 올리면 안 되겠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연습 스윙 한걸로 해저드 퐁당에서 20m 어프로치 하겠습니다 오우, 너무 조금만 있네 흐를 줄 알고 왼쪽을 봤는데 전혀 안 흐르고 있습니다 머리 썼는데 잘못 썼습니다 흐를 줄 알고 왼쪽을 봤는데 전혀 안 흐르고 있습니다 실력자만 쪼도록 해요 다음부터 안 오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턴홀파포고요 왼쪽을 봐야 돼 오른쪽에 해저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135호 유틸 6번 아이언은 조금씩 오르막이랑 싸울 것 같고 나이스 오 나이스 아 폰 성공 아 좀 크다 그냥 갖다 붙여버리기 대박쓰 장난 아이십니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어따 나도 너야 판디 너야 달랐다고 소문이 났잖아 나이스 너야 나이스 나이스 아오 걸렸어 홀짝하려고 나이스 왜 저러고 그러니까 이거야 다가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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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기 왜 놀아. 진짜 아닌데. 아, 왜 꼬겠어. 이렇게 해야지. 아, 큰일 왜 이렇게 큰일 났다. 이렇게 사야지.